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제가 알거로 최재원이 하루에서 도와서 정말 자주 배우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파이팅을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제가 알거로 최재원이 화를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를 한번 쏴 주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 상태로 왼쪽 왼쪽 끝까지 쫙 한번 방한색을 끊겨주세요 오른쪽 갑니다 오 저 제대로 지금 쏴 주시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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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